어머니, 뭐 하고 계셨어요? 제가 할게. 드룹이네요? 제가 어머니 드룹. 저는 드룹을 보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, 어머니. 드룹, 드룹. 은근 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은근 재미있으셔요. 왜 간식 네가 주지? 제가 이거 할게요. 어머니는 이불이랑 노르셔요. 드룹 뭐 하려고 씻고 계셨던 거예요? 드룹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먹으라고. 아... 오늘은 제가 할게요. 드룹 튀김을 진짜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. 그래? 네. 그런 또 참은 재주가 있었어. 만만치게 해. 만만 보시게 반만 해볼까요? 만만. 나 옛날 생각난다. 뭐요? 시어머니가 있으면 더 못해. 아, 진짜요? 응. 잘 한번 해볼게요. 지금 해가 올라오고. 어머니 눈빛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? 아유... 아까운 드룹. 어머니, 저기 앉아계세요.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. 어머니, 표정이. 어... 근데 못 자르냐? 어... 드룹을 한 입에 잘 먹으려면 좀 자그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잘랐는데요. 이제 지금 데쳤잖아요. 그러면 이 드룹 튀김 요리의 절반 이상을 한 거예요. 이제는 튀기기만 하면 돼요. 지금 살짝 불안하셔요. 석자, 석자. 드룹 석자. 드룹 석자. 드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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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룹이 나무로 돌아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. 네? 드룹이 나무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. 나무로 돌아가요? 이제 이따가 드셔보시면 이렇게 해도 먹는구나 하시고. 예술아, 아빠 나 오시라 그래. 잘 찍혀진 것 같은데. 와, 그럴싸한데, 모양은. 얘가 이거 해놓고 신났어. 먹어봐. 이 아삭아삭 소리가. 어머, 아삭아삭해. 맛없으면 안 먹는다. 음! 맛있어? 음! 오, 맛있나 보다. 대박. 얘 먹었어. 불쌍하다, 이랬더니. 괜찮은데? 응. 괜찮은데, 이슬아? 어머니, 괜찮죠? 소가야, 뒷걸음질 치다야, 주저가 사야. 아닙니다. 눈 감고 먹으면 감자튀김인 줄 알아요. 어, 눈 감고 먹으면 감자튀김인 줄 알아요. 맛있어?